저를 볼 때 우리 이제 같이 하고 멤버들을 볼 때 쟤네는 안타까운 애들이다, 쟤네는 좀 불쌍한 애들이야라는 이런 반응들이 있는 게 조금 많이 속상했어요.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담은 것 같아서 성공했습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이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단단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단단히 하늘로 펼쳐 보이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그 무엇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겸 겸 겸의 그림이 되어줄 거야 힘겨웠던 내 밤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네, 11호 가수님 올 어게인으로 다음 라운드 진짜 확정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